꼭 도망가면 되니까 마법사님이 다 잡아줘야된다 왕 뭐라구요? 오 왕 2층 겐지 겐트 2층 위도우 떴다 위도우 안쪽 겐지 다운 위도우 컷 어이 땅아 어딨어 한조 왼쪽 오른쪽에 뭐있다 리퍼도 온다 틀에서도 있네요 2층에 아직 한조 있어요 잡았어요 한조 다운 겐지 딸피 메르시 메르시 사이피 뒤 트랙 틀에 다운 겐지 뒤로 위도우 컷 아우 위도우 잘 서네 텐트장 스킬으로 한번 말해요 히원님 앞에 봐줘요 앞에 2층쪽으로 트랙 ... 독조 하마니 Japanese 정면 히원님 nutrients 정면 노도구 가지마 노도구 피벼워 피벼워 제발 어떻게 두 눈을 또 느리겠는데? 한조 지하에 있어요 한조 지하에 있어요 아냐 아냐 위에 있어 위에 아냐 한조 말고 아 저기 저기 리퍼 리퍼 이 머리 방명으로 도망갔어요 머리 따져 죽었네 튕기게 믿고 있다가 왼쪽 2층에 한조 한조 겐지 빨리 리스턴드 왼쪽 2층은 아직 안 먹혔죠? 네 한조 있다 청면 한조 청면 한조 로드가 왔나 보다 로드 2층 로드 1층 한 대만 한 대만 나이스 아이고 잡혔다 컷 로드 2층 들어왔어 코스 로드 2층 로드 1층 로드 1층 로드 1층 로드 1층 로드 1층 아아 나 죽어어 아 이게 리퍼 피고 올라갈 거 같은데? 튕겨내기 어디 갔나요? 로드 1층 로드 2층 로드 1층 로드 1층 로드 2층 로드 1층 로드 1층 로드 1층 로드 1층 로드 1층 로드 2층 로드 2층 로드 2층 저거 죽었어요? 또 1? 잘한다 아이고 위도 이야 아쉬운 건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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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내줘요 아 위도 뭐였니? 아 플래시를 못 잡아가지고 리퍼가 안 잡히네 리퍼가 리퍼 로드가? 안개님이 잘 해줘야 돼 하나 끊어줘야 돼요 안개님 하나 무조건 보이는대로 끊어버려야 되고 리퍼 밑에 버스 오른쪽으로 2명 들어갔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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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 죽었네 아 아이고 아 위도가 바로 그거 쏘네 위도 때문에 2층은 안 되겠고 아나 자리가 아이씨 아이고 가서 안개님이 끌려가네 안개님이 끌고 와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저게 걔가 갈고리를 전화 주더라구요 아 못찍었네 지금 갈고리가 안 맞으면 라인이 나요 제가 갈고리가 50%인데 지금 쟤는 바로 잘 맞춘 게 아니라 저게 야 이 미칫 갈고리 신경이 잘 맞아야지 오우 오우 예측 샷이네 오른쪽 뚫렸다 리퍼한테 오와이씨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왼쪽 왼쪽 위에 리퍼 왼쪽 위에 리퍼 왼쪽 위에 리퍼 아이 리퍼 없잖아 오우 아우 리퍼 우리 뒤에 동거 같은데 아우구나 아이고 빨리 잡았네 오른쪽 돌아요 빠졌어요 리퍼 빠졌어 오른쪽 망령아 빠졌어요 리퍼 아 나 뒤로 이번에 들어오면 망치 한 번 때릴게요 저 아린 뒤에 빠져요 빠졌어요 백크림 뒤에 빠져 솔다가 앞에 빠져야돼 솔져 앞으로 와요 얘네 다 돌아야 다 돌아 앞에 샌 4명 있는데 리퍼 카우 뭐야 솔져 또 뭐냐 힐 좀 오른쪽 힐 라인 뒤로 라인 뒤로 축배용 엘에시 조심 엘에시 잡았어요 오케이 엘에시 빼시죠 엘에시 엘에시 저 잡았어 다 꼬이는 건데 더 있어 2층 리퍼 지금 2층 리퍼 솔져 살피 아 놓쳤다 2층 2층에 리퍼 있어 2층 아야 아야 2층 올라가죠 저 피 좀 저 피 좀 리퍼 뒤에 리퍼 뒤에 오케이 나이스 네 잡았어요 2층 올라가죠 2층 2층 송강좀 갈게요 맥크리도 있다 위에 부양 있어요 맥크리도 있어 없어 아래쪽으로 빠졌어 흘려가시면 안 되고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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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맥크리 죽는다 어디 위에 사옵나 맥크리 나 가고 있어 김 김지 송강좀 올라왔어요 라인 어디 갔어 아이고 못 잡았다 나이스 2층에 아직 솔져 딸피 아이고 목표 씨 아이고 아고 이건 죽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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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쏘아 죽어일 죽어아 hare 아 으 아 남치기 날 망치 때 그냥 안 돼 뷔 밴 이벨 로도 고 1 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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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굿. 아... 부활... 부활 나오길래 석양 썼는데 빨리 쐈어. 아... 바보 같다 진짜. 마지막 거 나무 있구만. 마지막 거 리퍼가 기다리고 있었어. 제가 죽였는데... 아 이거 아니네? 리퍼가... 그 나무 있잖아요. 네. 글로 3번인가... 죽였어요. 규박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노리고 있다가 계속 헤드 맞췄거든요. 어쩐지 계속 죽더라. 죽는 게 아니고 계속 망령으로 그 위에 있다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공각재다가. 리퍼가 근처 오면 죽고 오면 죽고 막 이러더라고.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아까 맥크리시 다 뒤질 뻔했네. 공캐